안녕하세요 동골쌤이에요. 이번 콘텐츠는 망친 커트 살리기라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커트선이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는 모습이죠? 이렇게 커트가 되어 있으면 삐치는 머리가 되죠? 그만큼 손질이 어려운데요. 커트선이 잘 연결되어 있는 머리는 말리게만 해도 스타일이 살아납니다. 마무리보다 커트 자체가 중요한데요. 자르는 방법은 기존 덴트콧이랑 같고요. 가위 컷이 아닌 레저 커트로 한 겁니다. 베이지 커트를 레저로 스피드하게 자른 뒤 쇼핑 임팩트 기법으로 질감 양감 처리했고요. 숲 많고 들뜨는 동양인들에게 적합한 커트인 것 같습니다. 레저는 하나로 스트로크 기법처럼 스타일이 완성했고요. 편안한 시간에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스페셜션을 처음에 살짝만 내야 돼요. 살짝만 내고 칼로 이렇게 자르는 방법은 칼로 자르는데 스트로크 고정하고 똑같아요. 스트로크 코트 가위만 다르고 레저인데 스트로크 코트 자 1cm 약간 겹게 하고 커트 이렇게 오므러주고 느낌 자 여기도 가만히 있고 똑같아요. 댄디 스타일도 원래 가져오잖아요. 지금 느낌도 똑같아요. 여기는 나중에 자르고 노릇 많이 뿌리고 가위만 보이죠? 자 위에서 잘 보세요. 약간 스트로크 코트처럼 스트로크 코트처럼 약간 빼주면서 느낌나게 여기도 가만히 있고 머리만 가져갑니다. 여기도 머리만 깔려오죠? 자 여기도 각도는 처음에 0도 자르지? 0도 자 여기도 자 보죠? 여기도 어떻게 한다? 미세하게 살짝만 대죠? 자 왼손을 약간 이렇게 꺾어주고 여기도 어때? 양손은 안 뜨게끔 해서 0도로 살짝만 이렇게 저 여기는 뜨죠? 여기는 자르면 안 돼요. 댄지 커터 스타일로 약간만 들어서 위에는 자를 봐. 위에는 자를 게 없네요. 그러면 자르면 안 돼. 그냥 냅둬야 돼. 이거 훨씬 나았죠? 그렇죠? 자르면 뜨는 거야. 여기 자르면 안 돼. 여기 있는 부분도 딱 보면 얼굴은 조금 살짝만 무거워요. 살짝만 자 살짝만 여기도 살짝 뜨는 걸니까 숨 맞춘다는 느낌으로 자 이제 이 정도만 잠시만요. 안 돼지고기 고춧가루 꼬마 원래 꼽순머리인가요? 이 머리가 뻗치는데 이렇게? 파 마시는건 아니죠? 파마는 오래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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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가 언제지? 원래 고기는 머리 이신는게죠? 근데 뻗치는 일이 없었거든요. 커트를 좀 잘못하면 지금은 이 정도면 괜찮을 거예요. 안 뻗쳐야 되는데 커트를 잘못하면 이렇게 뻗쳐침을 조금 너무 내이면 좀 뻗쳐. 이렇게 이 정도. 낫죠? 그쵸? 뒷머리도 딱 봤을 때 여기가 너무 짧아요 지금. 짧으니까 여기가 더 납작해 보고 여기가 길게 보여. 어떻게 해야 되겠어? 커트할 때. 지금 보면 커트가 여기가 너무 둥해 보이지? 뚱뚱해 보이지? 안 그래도 고객님이 이렇게 살찝이 있잖아. 그쵸? 살찝이 있는데 이렇게 머리가 뚱뚱하고 여기가 층을 내. 아 그게 제일 마음. 그래서 지금 마음에 안 든다잖아. 반대로 잘라줘야 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밑에 부분 잘라줘야 돼. 그렇지. 얇상에 자르고 여기를 살려줘야 돼. 커트를 반대로 자르는 거야. 궁합이 너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망원 커트는 두성을 보고 잘라야 되는데 너무 커트를 그냥 잘라줍니다. 커트를 할 때 항상 고객님 한 번 보고 자, 우리가 항상 사이드에서 네이프 가기 전에 이거 어디 잘라줘야 되죠? 미디움 포인트. 그렇죠. 사이드, 네이프, 미디움 포인트 잘라줘야 돼요. 여기죠? 자, 여기부터 잘라줘야 되고 자, 보세요. 머리부터 여기 봐봐. 고객님 약간 살집 있잖아. 근데 봐봐 여기 머리가 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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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잖아 이렇게. 그렇지. 여기 뜨지? 여기 머리가 없는 거야. 여기 살려줘야 돼. 여기 자르면 되게 이상해. 그래서 처음에는 1cm 섹션을 뜨고 여기 내버려야 돼. 자, 거기만 연결. 연결점. 왜냐하면 여기 머리가 없어. 여기 없어. 여기 살려줘야 돼. 이렇게 같이 자른다? 봐봐. 머리 같이 자른다 봐봐. 되게 이상해. 되게 이상해. 여기는 머리가 있어줘야 얕상하게 보여. 여기도 1cm 떠서 어떻게 자르죠? 여기 연결만. 가위로 잘라도 있는데요. 지금은 레이저로 해서 레이저날 하나로 셔컷 정복하게. 자. 이게 지금 자른 방법이 스트럭 코트와 똑같아요. 예전에. 스트럭 코트인데 너무 스트럭 코트는 시간대 오리걸로 범위가 있으니까 칼 하나로 레이저날만 잘 사용하면 훨씬 더 스트럭 같은 느낌. 느낌 똑같이 나와요. 자. 여기도 똑같이. 자. 자. 여기도 똑같이. 여기 연결만. 자. 여기도 똑같이. 어떻게 해. 연결 봐봐. 자르기 전에 둔탁해 보이지? 그치. 이거는. 가위로 잘리기에는 이거는 조금 그래요. 이렇게. 머리가 둔탁하고. 머리가 숱이 많은 분들이 밑에가. 칼로 레이저로 잘라주는게 훨씬 더. 슬림하고. 굳이 숙가위를 많이 안대로. 슬림하게 되게 라인이 잘 떨어져요. 대신 레이저 사용할 때는. 분무를 항상 많이 해줘야 돼요. 촉촉하게 뿌린 다음에. 자. 여기도. 연결. 연결. 자. 여기를 어떻게 해. 연결. 그렇죠. 오케이. 여기는 안 잘라주고. 좀 무겁다. 그럼 미리. 슬라이싱. 레이저로 슬라이싱. 살짝. 근데 지금 할 때는 라이를 방금 바꿨잖아요. 라이를 새 걸로 해주셔야 돼요. 라이를 새 걸로. 다시 여기도. 어떻게 해. 여기 연결만. 우리 여기 여기 잘랐으니까요. 연결만. 자. 자. 지금 이거는. 자르는 게 아니고. 연결하면서 수치는 거예요. 길이도. 자르면서. 지형까지 같이 되는. 효과까지. 아. 진짜 아니에요. 여기는 기장은 조금만 자르고. 그다음에 좀 슬림하게. 여기는 안 자르고. 이렇게 살릴 거예요. 아. 저 두상이 이렇게 튀어나왔다. 아하하. 저는 고양이 하트 두상 좋아해요. 왜냐면. 이렇게 이쁘게 자르면. 느낌이 하고 오거든. 느낌이. 어. 이게 좀. 마음머리를 자르면. 머리가 느낌이 하고 와요. 기장은 살짝만. 잘라주고. 섹션을 어떻게 자르냐. 그래서 바로부터. 두상이. 우리 여기 어디죠. 여기 튀어나왔지. 오피스텔 부분. 그래서 바로 섹션을 바로 따요. 이 두상 커트 스타일에서는. 바로 따고. 떴죠. 약간 사선으로. 약간 사선으로. 약간 사선으로. 섹션을 바로 떠주고요. 그리고 위에는 여긴 안 자를 거예요. 여기만 약간 칭을 낼 거야. 여기만 칭을 어떻게 내냐면. 자. 기장은 안 자르고. 자. 자. 머리 자른 부분 똑같죠. 보이네요. 예전에 스트로크 코트하고 자를 때 이렇게 잘라. 스트로크 코트도 이렇게 잘라. 자. 다 볼까요. 한 번씩 약간 오린 느낌으로. 왼손으로 보세요. 자. 레이저를 살짝 잘라죠. 일정하게 나오죠. 이게 스트로크 코트하고 똑같아요. 자른 부분. 근데 기구만 레이저예요. 왜. 스트로크 코트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레이저로. 자. 자른 방법과 스트로크 똑같아요. 보이죠. 레이저 깔끔하게. 자. 여기도. 자. 레이저를 잘 보세요. 자. 여기도 똑같이. 자. 일정하게 나오죠. 이렇게. 자. 여기도 똑같이. 자. 여기도. 똑같이. 똑같이 일정하게. 보이나요. 알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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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서 크루치 체킹할게요. 크루치 체크는 가위로 할게요. 자. 크루치 체킹은 뭐냐면. 잘랐던 부분은 좀 반대되게. 버트 칼을 잘라주면. 다이건 홀로. 자. 옆으로 옵니다. 다이건 홀로. 잘라줘요. 자. 다이건 홀로. 살짝 잘라볼게요. 자. 다이건 홀로. 살짝. 근데 연결할게 보시면. 봐봐요. 별로 없죠. 그치. 레이저를 잘 자르면. 이거 볼까요. 자른데. 연결할게 있나 없나 볼까요. 봐봐요. 깔끔하지. 어. 이게. 처음에는. 스럭거트 느낌 나기. 레저하기 힘들지만. 한두분만. 조금 연습해봐다 보면. 스럭거트보다 훨씬 더. 시간도 빠르고. 스타일도 잘 나고. 이렇게. 고개가 뜨는 머리는. 잘라주면. 훨씬 더. 스타일내기가 용이에요. 자. 스타일로 어때요. 저 색이 태어났는데. 이 정도만. 그리고. 밑에는 미리. 여기 있는 부분은. 자르기 전에. 미리 수술 쳐서 갈게요. 자. 라슨. 밑에 있는 부분은. 수술 치우고. 미리 먼저. 자. 중탁하죠 여기. 다음. 섹션. 예상색 뜨고. 위에는 짧을거에요. 짧아서. 연결만. 이어지게끔. 자. 눈물 한번 하고. 이어지게끔. 자. 보이죠. 여기서 약간 세미 투블루 느낌이 와야돼요. 그냥 똑같이 잘라주면. 더 짧으니까. 위에는 연결만. 자. 레전랄로. 감산다는 느낌으로. 머리를 감싸고. 가져오세요. 가져오고. 중간 여기만. 그래서 머리를 좀 감싸야 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여기로 볼까요. 자. 구울을 하고. 여기도 감산다는 느낌으로. 자. 가져와서. 감산다는 느낌으로. 손을 가만히 있고. 여기 기준점을 잡아서 머리만 가져와야 돼. 여기만 잘라줍니다. 여기서 감산다는 느낌으로. 자. 오케이. 자. 여기도. 감산다는 느낌으로. 짧게 없네요. 짧으니까. 위에는 일단 이 정도만 할게요. 일단 커트로 여기는 좀 더 살리고. 톱 사이드 연결볼게요. 자. 연결할 때 별로 없네요. 짧아서. 그러면. 톱 바로. 코너 정리할게요. 삼각기 모양이 나오면. 나오죠. 아. 위에는 짧다. 위에는 짧다. 위에는 짧게 없네요. 위에는 짧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위에는 짧다. 위에는 짧다. 둘이 짧게 없네요. 윗에 자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연결 자 여기 연결 체크는 연결만 써놓은게 아니고 무거운 부분만 연결만 하면 돼 연결만 하고 체크를 체크 오케이 자 머리부터 훨씬 낫다 그쵸? 이제 여기서 약간 볼륨을 줄게요 이제 딴사맛지? 이거 머리가 제일 중요해 훨씬 낫지? 그치? 이게 중요한거야 이 스타일을 너무 가위로 자르게 되면 한계가 있어 숙 가위로 안내도 봐봐 벌써 날쌍하지 네 레이저가 장착입니다 숙 가위로 안돼도 머리가 장 깔끔하지 그치? 레이저로 닫자는거야 그래도 머리가 지저분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잘 사용만 하면 레이저로 너무 핑핑 주지 말고 자 위에만 약간만 살짝만 쇼핑으로 약간 볼륨만 줄게 커트로 이거 커트를 살리는거에요 쇼핑 쇼핑 많이 말리고 살짝만 줄게 쇼핑 자 하고 여기도 여기도 머리가 좀 무거우니까 여기도 쇼핑입니다 쇼핑 여기도 쇼핑 되게 좀 아유 질하면 깜빡해 보이거든요 이게 약간 너무 튀는 가위로 치면 지저분해서 가위로 치면 자랄 때 되게 예쁘게 자라요 자랄 때 너무 3월달에 진짜 행복해 그래서 새로운 단날이 지금 여기는 약간 스템하게 이제 사이즈는 뜨니깐 괜찮죠? 사이즈는 뜨니깐 약간만 제가 죽여줄게요 다운되는 컵들 이렇게 뒷포인트만 잘라주면 여기가 약간 죽어져요 이렇게 뜨는 머리 뒷포인트만 잘라주면 여기가 죽어져요 거기가 좀 납작하잖아 여기가 조금 납작하다 여기가 좀 납작하다 그 커터 조금 살려볼게 여기는 여기는 자 이렇게 좀 납작하다 커터는 조절을 해서 음양 조절을 해서 너무 숱을 쳐도 않는 게 아니고 죽일 뿐만 죽이고 살짝만 너무 지나치게 쳐도 안 돼요. 너무 지나치게 쳐도 안 돼요. 여기는 말고 여기도 말고 여기만 여기 살리고 여긴 안살리고 여기 살리고 가만히 있는 부분은 안살리고 살짝만 공개감만 살짝만 그쵸? 너무 지나치게 살려도 안 돼요. 어떤 부분은 살리고 어떤 부분은 안살리고 자, 오케겠어요. 라인정리를 어떻게 하냐? 라인정리를 할 겁니다. 하죠? 잘 잘라줘, 여기까지. 여긴 안짜리고 그리고 안 보여줘도 라인정리를 짧은 거 원하니까 라인정리를 그쵸? 그리고 여긴 이렇게 냅둬. 그쵸? 여긴 빠진 하지마. 한 단만 라인정리라고 여긴 약간 더 숱해도 그냥 냅둬는 게 더 나아. 너무 딱 깔끔하게 하면 얼굴이 동그랗게 더 동그랗게. 여기는 소금으로 어때요? 괜찮죠? 너무 마음에 든다고요? 제가 마음에 든다고요? 이 뭔 개소리야! 아 깜짝 놀랐잖아. 아 깜짝 놀랐잖아. 아 깜짝 놀랐어. 아 깜짝 놀랐어. 오케이. 제가 마무리할게요. 마무리는 살짝만. 볼륨이 없어요. 네. 이거는 볼륨 프라임 제품인데 볼륨을 주는 거거든요. 머리 감고 나서 바로 뿌리는 거야. 모발에만. 모발에만. 그냥. 좋은 분바. 살짝 한 번 뭐버 PAL получитсяtoire. More.*